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고 녹록치가 않다 지금 보면 금전이나. 맞아요 금전적 금전적은. 그리고 관제도 껴있는 듯하고 뭐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믿었던 도끼. 발등을 찍힌 격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거든요 근데. 우리 이씨 기준님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 본인이 어쨌든 믿었던 도끼라고 하는데 그게 믿었던 도끼가 내 신랑 서방은 아닌 거 같아. 만나는 사람이. 있었어요. 그쵸. 지금 남편분도 계시고. 예예예. 근데 지금 그 상황을 우리 대주님 신랑도 지금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 거 같은데. 알게 된 거죠. 그쵸. 모든 상황을 어느 정도. 숙제하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. 내 입에서는 좋은 얘기가 안 나와 지금 상황에서 어찌됐든 본인이 이 상황을 지금 이렇게 만든 거고 그냥 까놓고 얘기할게요. 남자에 비춰서 모든 상황을 본인이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내 밖이나 안이나 가정을 다 파탄을 내버린 상황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거든. 제가 좋아했고 돈도 좀 빌려줬어요. 돈이 좀이 아닌 거 같은데 액수가 좀 갈 거 같은데. 조금 조금씩 여러 번이었으니까. 받긴 했어요. 그냥 아주 조금씩 주더라고요. 심하게 1,20만 원씩 따로따로 그 정도로 어쨌든 문자도 연락도 안 되고 저도. 이 돈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시는 거야. 그것 때문에 왔어. 자 어찌 됐든.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하루 이틀 된 건 아닌 것 같고 한 2,3년은 세월이 흘렀다. 2,3년은 세월을 흘렀다. 근데 우리 기주님이. 우리 기주님이 어찌 보면은 내가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. 씌이듯이 콩깍지 씌이듯이 이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그 사람의 말 말에 현역돼서 현역돼서 지금 금전이고 뭐고 이렇게 다 뜯긴 거 같아. 자 저도 이렇게 빠지고 좋아하게 될 줄 몰랐었거든요. 액수도 좀 꽤 되고 준 게. 자 돈 받기는 어려운 거 같고요. 어려워요? 백 프로 뭐 천이 됐든 일억이 됐든 그 돈 다 받긴 힘들어요. 그래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 돈이 다 원금 회수가 된다 소리는 안 나오고요. 그리고 가정은 가정대로 다 이미 파탄이 돼서 지금 혼자. 지금 외로운 독도처럼.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.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본인도 지금 몸때기밖에 없어 돈 다 뜯겨갖고. 응. 근데 좀. 더 심각한 거는 좋아하는 마음이 아직 있다는 거. 다시 말했다고. 미친 거 아냐. 그게 제가 컨트롤이 안 되고. 아니. 뭐에 씌웠는지 모르겠는데. 연락도 안 지금 이 사람은 숨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. 연락도 안 돼요. 연락도 안 되고 근데도 모든 걸 다 뜯기고 내 본 서방 내 새끼들 있잖아. 불쌍하다는 생각만 들고. 연락 다시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. 그 내연남이. 네 불쌍하다는 생각에. 불쌍하다고. 연락이 됐 다시 연락 좀 됐으면 좋겠다 솔직히 그 마음이 있어서.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 같은데 그 사람은. 정신 차려 아줌마. 지금. 당신 뿐만이 아닌 거 같은데. 그 사람은. 끝내더라도 좀 얼굴을 봤으면 이 생각에 말했. 아니 저기요. 네. 그 내연남 있잖아 당신만 있는 거 같진 않다고. 응. 당신만 있는 게 아니야 당신한테만 돈 뜯기 돈 뜯어낸 게 아니라고. 무슨 말인지 이해해보대요. 쉽게 말해서 여자로 치면은 꽃뱀. 남자로. 뭐야 그거 재빈가 뭔가.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. 지금 당신 몸땡이 하나밖에 없는데. 만나 줄까 돈이 없는데. 머리로는 알겠는데. 보고 싶다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. 정신 차려 아줌마야. 이미 떠난 배고 그 돈 받아내갖고 어떻게든 가정을 다시 지키려고 생각하는데 이미 신랑도 마음 떠나서 어떻게 잡을 수 없는 상황이고. 응. 애들은 어떡할 거야. 어. 애들은 어떡할 거냐고. 돈은 아예 못 받는 거죠. 못 받아요. 못 받고. 돈을 떠나서 그 남자도 떠나서 애들 어떡할 거냐고. 신랑은 신랑은 그렇다 쳐. 본인이 애들을 데리고 올 상황도 안 되고. 신랑이 키운다 해도 본인이나 얼굴 애들 보여주지도 않을 것 같은데. 애들에 대한 생각은 안 해 하나도. 오로지 그 내연남 그 새끼만 지금 꽂혀 있는 거야. 끝내더라도 마지막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. 미친 거 아니야 이거. 어. 끝났어. 지금 당장 당신 먹고살 공리를 해야 돼. 당신 지금 돈 있냐고 내가 봤으면 없어 그 남자는 당신 돈 있어야 만나 돈 없으니까 돈 다 발라 먹었잖아 발라 먹었으니까 쓸모없는 사람인 거야. 쓸모없는 도구 그러니까 당연히 연락을 안 받지. 그 미련은 미련에서 미련스럽게 아이고 미련이 아니지 왜 왜 짓을 하냐고. 알겠습니다. 아 나 진짜 짜증 나네. 절대 돈 못 받고요. 이유는. 정해져 있는 거고 당신이 앞으로 살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금융일을 해야 돼 지금 그 남자 만날 생각이 아니라.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뭘 하고 살아야 될지 그 걱정을 하시라고. 아시겠어. 어рыgAJB 속에